아 네 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보험법 에듀엘에서 강의를 맡게 된 장선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지금 치신 분들은 내가 한번 노무사 시험 공부 열심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사실 33위부터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이 조금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걱정되시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다고 한다면 노무사 시험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법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25년 시험에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살펴보고 시험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사회보험법 과목의 출제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회보험법은 특흑의 6가지의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째 사회보장기본법, 두 번째 고용보험법, 셋째 산재, 네 번째 고용산재징수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이렇게 총 6가지의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법령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규칙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는 18개의 법령, 시행령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는 12개의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 많이 걱정이 됐어요. 나는 한 번도 법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법이라고 아는 거는 헌법 조언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33회 기출 내용을 보시면 자, 28회부터 33회까지 대상자수랑 합격률을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28회부터 이제 32회까지는 자, 어때요? 1차 시험 응시자 중에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1차 시험에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32회부터 보시면은 합격률이 이제 35%에 달했다가 마지막 시험이었던 33회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23%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합격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왜 1차 시험 난이도가 증가를 했을까? 그거는 이제 응시자 수를 보시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28회만 하더라도 응시자 수가 5,200명밖에 안 됐었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거의 1만 명에 이르는 응시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기준으로는 약 2배 정도 응시자가 증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 수는 이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2차 최소 합격 인원 수는 28회 이후로 300명에서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합격자 수가 이제 500명이 된 적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고 회차에는 그 합격한 인원들이 이제 수습으로 근무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한때 좀 이슈가 있기도 했었어요. 2차 최소 합격자 수를 늘리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수습 인원들을 적절하게 교육시켜줄 수 있는 곳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의 노무사의 인력을 필요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최소 합격자 수 인원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2차 합격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2차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1차 시험 난이도를 증가시켜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고로한 방식으로 시험 난이도가 조절이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합격자 수가 지금 300명인데 300명에서 인원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에는 1차 시험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난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합격률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 경향도 있지만 문제 수, 한 과목당 문제 수가 25문제에서 몇 문제로? 4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부할 범위 역시 어떻게 됐다? 많이 증가를 했다. 그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아마도 합격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난이도도 증가했고 문제 수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나는 사회보험법 100점! 100점 맞아서 다른 과목은 조금 덜 공부해도 사회보험법 100점 맞아서 1차 시험 통과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100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70점에서 80점을 만나서 한두 개, 뭐 세, 네 개 정도 틀리는 거는 내 감안을 하겠다. 그래서 7, 80점으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전략은요. 나는 건강연금은 과감하게 버리겠어. 버리고 나머지 고용상제 진수만 가지고 사회보험 기모까지 포함해서 이 법령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맞춰서 나는 1차 시험을 통과하겠다. 자, 이 세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30회 이전까지는요. 사실은 건강연금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봤자 4문제, 5문제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4문제의 4점 배점이면 어때요? 16점이죠. 16점을 틀린다고 하더라도 70, 80점은 좀 가뿐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33회 시험부터 어떻게 됐어요? 난이도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건강연금을 버리고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합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자, 만약에 사회보험법 과목만 어려워지고 문제수가 증가한 거라고 하면은 세 번째 전략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맹점이 뭐냐? 사회보험법 과목만 어려워진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1차 시험 후기를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과목들,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좀 상승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사회보험법에서 건강연금 버리고 40점 이상만 받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서 1차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전 과목을 두루두루 60점을 넘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 특히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을 버리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는 조금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물론 직장으로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 2년의 시간을 인생을 걸고 이 시험을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을 뭐에 맡기면 안 돼요?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이게 럭키드로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난이도와 문제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25회 기출부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4년 노무사 시험까지 사회보험법 기출문제를 전부 날짜를 잡고 한번 쫙 풀어봤어요. 근데 33회부터 갑자기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어려워진 건지를 제가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좀 필기를 하면서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된 문제 내용인데요. 저희가 나눠들, 교부의 질의 교제를 보시면 기존의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크게 모르신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자, 뭐만 구분하면 됐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두 가지의 주체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읽어보시다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뭘 해야 한다,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쫙쫙쫙 서술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재정추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사회보장기본법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재정추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요. 같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않고 국가만 하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뭔가 맞는 말 대단체잖아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자, 뭐다? 아, 재정추계는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않고 국가만 하는 거다라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어요. 네,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요번에 기출된 거 한번 볼게요. 자, 33의 기출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정추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우선 지문의 길이가 어때요? 매우 길어졌죠. 물론 다른 문제도 길기는 하지만 매우 길어지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자,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국가도 나오고 국가의 일부분인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까지 알아야 돼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뭐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이거 다 모르시는 거 당연해요. 자, 보시면 답은 이제 2번인데 왜 2번이 답이냐? 날짜가 들렸어요. 날짜가 3월 31일인데 1월 31일이라고 기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25의 기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었지만 똑같이 재정추계에 관련된 것을 묻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추계가 뭔지 그리고 재정추계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뭐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 날짜까지 암기를 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난이도가 상승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33일 시험 후기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내냐? 이거 노무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내는 것이냐? 이게 과연 한 목적인 시험 출제 방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만 명이 지금 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무에 한정된 내용으로 기출을, 문제를 내버리게 되면은 합격자 수를 뭐 할 수 없다?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지금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세밀하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강사님 그러면은 강사님 그러면은 시험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되나요? 제가 아까 시험범위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의 법령으로 구성이 돼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강사님 시행규칙까지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건강과 연금을 포기하는 전략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 말고 다른 전략으로 뭐가 있었죠? 예, 7, 8시점을 안전하게 받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첫 번째로는 내가 사회보험법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 난 백전을 맞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시간이 많다. 나는 사회보험법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 전략을 백점을 맞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한계효용의 체감의 보충 뜬금없이 사회보험법 과목 얘기하는데 경제학 이론이 왜 나오나 이제 싶으시겠죠. 자,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뭐다? 백점을 맞거나 건강연금을 포기해서 60점을 맞는 전략이 아니라 7, 80점을 맞는 전략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요. 100점 정말 공부 시간과 공부 범위를 정말 무한정 넓혀야 돼요. 무한정 넓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7, 80점을 받으려면은 사실 초반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도 점수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7, 80점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부 시간이나 범위를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점수를 크게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기존 전년도나 전전회차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상의 공부 시간과 범위를 늘리는 것은 뭐하다? 적합하지 않다. 왜? 우리가 사회보험법 과목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도 해야죠. 그쵸? 선택과목도 해야 되고 노동법 1, 2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뭐다? 점수가 7, 8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요정도의 점수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공부시간이 조금만 늘어도 점수가 크게 상승을 해요. 그치만 후반부에 갈수록 아무리 뭐할수록 공부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점수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 요런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법칙을 고려했을 때 7, 8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제 범위 각 법류형의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은 문제수가 40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33회의 기출부터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법이요. 원래 한 4문제에서 3문제 사이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40문제가 늘어난 33회부터 어떻게 됐어요? 문제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문제 수를 유지를 하되 뭘 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날짜까지 외워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난이도가 조절됐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연금이랑 건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되도 4문제에서 5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4점 기준으로는 4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16점에서 7,80점을 맞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자, 어때요 지금 기존의 4문제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몇 문제? 올해부터는 11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 2.5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점이 훌쩍 넘어요. 훌쩍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이랑 연금을 포기하고 다른 법령에 대한 공부를 집중하신다고 하더라도 까딱하면 뭐 할 수 있다? 까딱하면 60점이 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법령을 여러분들이 고루고루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만 물론 징수나 산재나 고용에서는 여전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연금이랑 건강의 비중이 낮은 것은 여전히 사실이지만 뭐 하지 마라 연금이랑 건강을 100%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수가 증가했지만 전체 문제수는 증가했지만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었고 연금과 건강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33일부터 뭐 했다? 비중이 크게 증가를 했다. 여기죠. 크게 증가를 했다. 이런 경향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25년도 시험부터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연금이랑 건강을 포기하셔는 해서는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사람들 후기 같은 거 써는 거를 보니까 사회보임법을 까라게 맞으셨다는 분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외에 기본적으로 사회보임법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유형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보임법을 이제 사실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 법과 시행형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냥 뭐 변형하거나 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글씨체만 다룰 뿐이지 어때요? 지금 54조의 이항의 내용이 그대로 그냥 복붙해서 묻는 문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임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암기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자, 둘째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동법이랑 같이 짬뽕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 큐닛에 들어가시면 실환 범위 공고가 나와요. 그 공고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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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라고 했던 딱 그 범위 안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는 범용의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보험료 징수를 누가 하느냐 징수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단순하게 묻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그냥 물어요. 그냥 누가 징수를 하는 거니 누가 징수를 담당하는 거니 그래서 법조문을 그대로 묻는 문제도 출제를 하기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어떻다? 해석을 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법령의 체계나 특수성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암기는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암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회보험법의 체계나 속성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듀윌에서 사회보험법 과목을 수강하게 되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사회보험법 과목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 말이 우리가 손소독하면 알코올을 이렇게 뿌리면 여기가 싹 하면서 확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법 과목이 내가 암기를 해도 며칠만 지나면 금방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볼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시험 다 시험지에 빽빽하게 다 쓰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가셨을 때 솔직히 다 잃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 목표는 그 시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묻는 바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문제를 맞추는 거지 그거를 내가 장기간 기억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시험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수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냥 법조문 보고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면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특히 초심자 나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입문계나 경상계열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법의 법자도 모른다. 이게 어떻게 읽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강사이기도 하지만 노무사로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령으로 먼저 이 사회보험법을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법체계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이제 몸으로 체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법령을 보니까 법령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왜냐?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법령을 읽어도 저는 쭉쭉쭉 잘 읽혀요. 아 이런 체계구나 이런 구조로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쪽 업무를 해보시지 않은 분 특히나 비법 비법 전공자생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읽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각 법령의 체계를 먼저 잡아드릴 거예요. 그냥 디립다 조문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절대 그 법령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각 법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렇게 각 법령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각 법령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법령 체계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거를 큰 그림 그리기 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큰 그림 그리기 시험에 그 체계를 묻는 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보험법 과목을 암기를 잘 하시려고 하면 틀을 크게 짜 놓고 거기에 암기를 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잖아요. 대부분 일정한 양의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런 노력이 뒷받침 됐을 때 공부를 잘 하고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일부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는 거예요. 맨날 놀다가 시험 직전에 조금 보더니 엄청 시험을 잘 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 하냐. 너 평소에 놀기만 하고 별로 책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잘 보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이렇게 보면 그게 사진을 찍듯이 기억이 난대요. 와 너무 부럽죠. 시험 직전에 이렇게 천천히 넘기면서 보면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계를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암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암기도 쉬워지고 기억도 조금 오래 가기 때문에 각 법령을 시작하기에 앞서 체계를 먼저 잡아드리고 나서 각 조문에 살을 붙일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해설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드린 문제 중에서 징수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법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일이나 상실일 등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각 조문을 그냥 이해 안 하고 사망일 다음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렇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다음날만 돼도 까먹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상실일이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인지 혹은 사망한 다음 날인지 제가 그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근데 그렇게 이유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요. 아까 예시로 봤던 날짜 묻는 거 세부 지침을 몇 월 며칠 까지 해야 되냐. 참 이거는 이해만 갖고 풀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침을 3월 30일까지 만들고 재정축에는 9월까지 하고 10월까지 심의를 받고 사실 이런 것들은 안타깝지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이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와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구분 구분해 드릴 거예요. 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공부 방향을 잡기가 좀 더 수월하시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색칠을 암기로 살을 붙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해 해봐야 되냐. 점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었을 때에는 내가 이해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암기를 한 것 같아. 그 느낌을 뭘로 가져가기 위해서? 확신.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암기한 것 같아가 아니라 알고 있어. 암기했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뭘 풀어봐야 되냐. OX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OX 문제를 풀어봐서 내가 이건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다. 이거는 내가 암기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네. 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잘 이해했고 암기했고 여러분들을 잘 구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거창하게 노트를 하나 따로 장만해서 그거를 정리하세요. 그런 오답노트가 아니라 그냥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푸실 때는 연필로 풀어요. 연필로 풀고 XO XO 한번 풀어보고 답안을 맞춰보니까 내가 문제를 푼 게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지우개로 싹 지우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다시 OX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보험법 조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은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대신을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복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복습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OX 퀴즈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법령에 대한 내용이 끝났을 때 반드시 혼자 혼자 풀어보시고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라. 당연히 제가 수업시간에 이게 왜 O이고 X인지는 당연히 설명을 해드리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게 왜 맞고 틀리고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OX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점검에 점검에 방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사회보험법 과목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복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커리큘럼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강사이기도 하지만 노무사 실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노무사 였던 건 아니에요. 제가 노무사 였던 건 아니고 제가 노무사 가 된 시점은 제가 30대가 넘고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노무사 가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노무사 가 되셨나 그냥 충분히 직장생활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데 왜 노무사 가 됐냐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생 이라서 회사를 다닐 때 뭐 했냐면 육아 여직 했어요. 육아 여직 이거 여러분들 고용보험법 보시면 반복해서 나올 얘기 긴 한데 제가 육아 여직 출산 육아 1년 3개월 정도 복직 했어요. 저는 진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싶었어요.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복직 하고 승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승진 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옥석 을 골라서 하는 승진 이 아니라 어떤 승진 이냐면 근속 연수를 채우면 근속 연수 예를 들어서 3년 이면 무조건 승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무 성과 능력 을 보고 승진 할지 말지를 결정 하는 게 아니라 3년 이라는 일정한 연수만 채우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진 할 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육아 여직 돌아왔고 승진 시점이 왔는데 승진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당황했죠 무조건 승진 하는 건데 왜 승진이 안 됐을까 그래서 상급자한테 면담을 요청을 해서 이유를 들었어요 왜 제가 승진이 안 됐나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 작년에 육아여직 썼잖아 작년에 육아여직 쓴 사람은 승진 대상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속연수 3년이면 이거 예식이야 그냥 3년이면 무조건 승진을 하는 건데 제가 사실 육아여직 기간을 빼고도 이 최소 근속연수는 다 채운 상태였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육아여직 했으니까 너는 승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회사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어요 제가 육아여직을 하기 전에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육아여직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이후로 승진을 안 시켜주니까 무조건 승진하는 건데 승진을 안 시켜주니까 제가 되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권을 신청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내가 오롯이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정한 어떤 보상이 있는 그런 회사나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근데 주변에 제가 어쨌든 인사 쪽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노무사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회사를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생봉차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5,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얻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게 됐을 때 돈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온다 아 그냥 가만히만 돈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는 솔직히 장난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투입한 거에 대비했을 때 아웃풋이 있다 그게 물론 1을 초과하진 않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나 직무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최소한 1에는 가까운 그런 성과가 있는 직업이보다 공인 노무사이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틀고 내가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각자 결심하게 된 계기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었건 긍정적인 감정이었건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너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승진이 안 돼서 너무 다행해요 내가 그때 승진을 했으면 내가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못했겠죠 너무 지금 생각해서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지금 이 직업을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노무사 자격도 취득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1에는 가까운 그런 만족도 높은 만족도 높은 직업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거를 좀 원동력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커리큘럼 강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